오늘의 시장 키워드 바로 신규 상장 IPO로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쿠팡이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공모 희망가보다 높은 무려 35달러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장 이후에 60달러가 넘게 치솟으면서 기업 가치가 무려 100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한 불씨를 짚였다고 볼 수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9일 10일 날 일반 공모주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대 규모인 63조 6천 2백억 원 가량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의 IPO 청약 증거금이다 흥행 기록이다 이렇게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쿠팡,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대 유망 기업들이 IPO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성장을 앞둔 비상장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이슈 키워드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다시 IPO가 시장의 중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쿠팡의 흥행 사례로 인해서 해외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해외 투자 비율이 높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잇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키워드는 아무래도 벤처 투자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비상장 기업들에 미리미리 투자했던 이러한 회사들이 벤처 투자 회사들인데요. 쿠팡이 뉴욕 증시에 흥행을 성공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켓컬리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신선식품을 오전 배송하는 이런 마켓컬리 또한 미국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요. 관련주들 혹은 이러한 인기 종목도 투자 회사들의 주식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최고의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가 전세계의 흥행을 돌풍을 일으켰죠. 이런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하고 만든 회사가 바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입니다. 크래프톤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IPO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업에 미리 투자한 벤처 투자 회사들이 지금 현재 큰 기대 수익이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서울거래소 비상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최근 3주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IPO 흥행에 성공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여러 개의 종목들이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굉장히 증가하고 사이트 이용량 자체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유망한 기업들 상장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거기에 투자한 벤처 투자 회사들, 이러한 관련주 테마, 섹터들 제가 봤을 때 이슈 업종 키워드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한 창투사 이런 종목들이 어제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많은 종목들은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크래프톤 관련 창투사, 대성 창투 같은 종목은 오늘 또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 IPO 이슈에 따라서 흐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키워드는 삼성전자를 더 준비하고 왔습니다. 어저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구글에 차세대 자율주행차를 탑재될 핵심 칩을 개발에 착수한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삼성전자 내에서도 LSI 사업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완료된 뒤에는 오히려 파운드리 사업부로 좀 이관이 되면서 급자외선 공정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칩을 개발하는 이러한 회사들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사회이사 연임안을 두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라는 이러한 회사가 있는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좋다라고 좀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연임안을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종목 키워드 삼성전자로 준비하고 왔습니다.